근데 이게 한국인 후기가 하나도 없어서 엄청 고민했거든요? 근데 일단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더로우 카날루포라는 건데 베이지 색깔이랑 고민하다가 이거는 블랙이 더 예쁠 것 같아서 블랙으로 샀어요 더로우라고 적혀있어 그냥 기분이 좋아 아 여기까지만 빠지는 거구나 제가 이게 후기가 없어가지고 엄청 고민했거든요? 너무 귀여운데? 예쁘다 사실 남들이 보면 그냥 검정색 로퍼라고 생각하겠죠? 근데 저 이거 청바지에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안에 스웨이드거든요? 진짜 부드러워 그리고 감히 내 발을 넣어도 돼 어? 어? 나 손톱으로 했어 빠져 빠져 일단 바닥에 두고 신어보는 거지 어? 뭐야 귀여워 아닌가? 귀여운데? 아 근데 사이즈가 약간 큰 것 같긴 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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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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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겨지지마 구겨지지마 아 너무 귀엽잖아 아 너무 귀엽잖아 아 잠시만 안돼 그 더로우 신발 자체가 발등이 낮고 발볼은 그렇게 좁진 않았어요 발볼은 그렇게 좁진 않았어요 발등이 되게 낮아서 들어갈 때 좀 뭐라 해야 되지? 딱 접히는 느낌? 그리고 가죽이 진짜 연약해요 가죽이 진짜 부드럽긴 한데 연약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신어야 될 것 같고 음.. 이쁘긴 진짜 이쁘고 봄에 딱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청바지에 매칭했을 때 저는 제일 예쁜 것 같고 음.. 저는 왕만족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뻐요 근데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진짜 비싼 편인 것 같고 아마 직구 안하고 한국에서 샀으면 엄청 비쌌지 않을까요? 100만원 그냥 넘겼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한 번씩 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욕심을 할 때 아저씨가 너무 잘 안 보았어요 그가 너무 잘 안보여요 그가 너무 잘 안 보았어요 그는 여성의 아저씨가 너무 잘 안 보았어요 그가 너무 잘 안 보았어요 저는 세상의 아저씨가 너무 잘 안 보았어요 그는 이 맥주에 같은 시간을 했어요 고마워 하고 싶어서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도착하자 우리가 한번에 찍을 때 우리 또 뭐하고 해야지 오늘 저희의 집에서 오늘의 집에서 오늘의 집에서 껍질을 준비하고 오직 하늘을 준비하고 오직 하늘을 준비하고 황소스 뱀뱀뱀 뱀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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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다 하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너무 귀엽다 뭐니? 무선국 papers 뱀 고기 네,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진짜 진짜 오랜만에 샐러드를 먹으려고. 이거는 야채 탈수기인데 이제 채소 씻고 나면 물기가 많잖아요. 그때 이제 이걸 하면 물기를 빼줍니다. 그래서 저는 샐러드 먹을 때 이거 자주 쓰는 편입니다. 이렇게 쓰면 멈춰 멈춰. 이렇게 물기가 빠져서 어쨌든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. 마땅한 샐러드 물이 없어서 대충 여기다가 그리고 저는 이거 뿌려 먹는 거 좋아해요. 근데 이게 컬리에 이거 말고 또 맛있는 거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. 이렇게 샐러드는 간단하게 그리고 이거는 닭가슴살인데 이게 좀 맛있더라고요. 근데 맛있을수록 건강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. 오늘 약간 내가 태우긴 했는데 어쨌든 이 닭가슴살이 괜찮았어요. 근데 이거 말고 또 맛있는 닭가슴살 또 있거든요. 그거 이번에 시켜보려고. 그래서 닭가슴살도 이렇게 챙기고 그럼 이제 남은 건 탄수화물 저는 탄수화물 줄여야 돼서 이거 먹는데 이게 곤약밥이거든요. 엄청 맛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일단 가격이 이게 좀 싸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70칼로리인가 75칼로리인데 그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. 역시 탄수화물 좀 들어가줘야 돼. 이거는 이제 잠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주면 돼요. 이렇게 먹는 게 약간 다이어트 한다고 했을 때 정석적으로 먹는 거고 평소에는 젓갈 같은 것도 같이 먹어주고 그리고 잘 이렇게 안 먹어요. 삘 받았을 때 봐. 나름 맛있어. 이렇게. 음. 다이어트. 질기. 고추냉이. 진기. 고추냉이. 수동민 선수는 지금 그 얘기 때문에 통활도 안 되자고 수동민 선수는 월킹합니다. 근데 많이 손킹했지만 잘라요. 안마 간다 간다. 진짜 예쁘다.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딱 좋겠다. 조심해리. 여기 안에 옷 사이에 끼어넣어. 아 근데 매장 진짜 예쁘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 여기가 이런 거 마시는 게 맛있어가지고 이거 맛있었거든요? 좀 비슷한 거 같지? 이게 레드가 좀 갈수라 찬스가 아마 그 찬시했던 물고기 와인이랑 좀 그런 아로마틱한 느낌이 좀 더 비슷한데 조금 더 덩글덩글한 느낌이고 바티던 식품도 있고요 잘 몰라? 나도 아니면 레드랑은 상관없이 그냥 괜찮은 거 있을까요? 네 맞아요 레드 같은 경우는 식초게 까베리네프랑인데 약간 스카시한 느낌이 있는데 얘도 되게 그냥 목 넘기면 쭉쭉쭉쭉 넘기게 되겠어요 얘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얘는 되게 식초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jew과한 만들어 씻었는데요 넣어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와 근데ா 제가 너무 어려워 왜 그러면 안드리아 갈래기는? 아 괜찮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지금 온도가 좀 차가워서 약간 온도 올리시면 좀 더 풍미있게 드시겠어요?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건 아래에 레몬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와인은 한 병 다 먹고 하나 더 시킨 상태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네 옆에를 다 남기고 왔어요 와인 그쵸? 그쵸?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예쁘다 상대한 거면 좋겠네 맞아 훌륭하면 기대되는 없는 하나가 발 앞에 호수공원 있거든 아 그거 진짜 좋아 그거 좋은 거 같아 근데 뭐 내가 성에서라도 주말에 가고 하면 되긴 하겠다 맞아 분명히 잘 오잖아 응 어떻게 할지 나 벌써 남산이다 나 남산 너무 좋아 나 영산 살고 싶어 오빠 원래 오산자장 있는데 무슨 그쵸.. 아...